오늘은 까봉이에게 벌레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봉아, 까봉아. 얘는 벌레야, 벌레. 나는 벌레야. 까봉아, 벌레 어때? 까봉아, 벌레 뒤집어지겠다. 까봉아, 벌레 싫어? 까봉아, 나도 먹어도 돼? 맛있다. 까봉아, 까봉아 벌레한테 잣 양보해준 거야? 까봉아, 까봉아, 널 벌레 잣 가져가. 까봉아, 벌레 하얀다. 까봉아, 잣 줄게.